막말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듣고 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일 왜곡의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대개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의 얘기는 사과를 할 때는 그냥 사과 그 자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런 비슷한 일로 사과를 할 때도 꼭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흠을 또 잡아내서 그걸 곁들이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앞에 부분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말 실수다. 그리고 책임지는 과정이 있다. 이랬어요. 많은 세월이 안 흘렀죠. 지금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년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말 실수가 아니죠. 평소에 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해온 행태를 보면 그래요. 행태를 보면 그 전에도 비비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비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폐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허위사실 공폐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여기자 성희롱 추문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대법원에서 부분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그때 처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난 적 없다. 가본 적도 없다 했는데 나중에 법인카드가 거기서 사용한 게 나왔죠. 거짓말을 했어요. 이번에도 또 이재명 대표가 저 말하고 나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막말을 하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걸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할 때지 단지 이것을 과거일이다. 사과했다.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걸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특히 본인의 지역구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지역은 너무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장선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또 총선 때니까 다른 이수가 이 이수를 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죠. 이게 다른 지역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분명한 조치를 하루 종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 강북을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들께서도 아마 지금 이 내용 대단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과 녹색 정의당은 정봉주 후보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가히 막말 대장경 수준이다. 이런 말도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왔고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녹색 정의당 쪽에서는요. 국군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저질스럽게 비웃는 사람이 거대 야당 후보로 나온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인데 후보 자격이 없다. 공천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침 박용진 의원은 결선, 경선에서는 떨어졌지만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공천 백지화. 이거는 저희 출연진 비슷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과정이지만 민주당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당연하지만 열어놓고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간위를 구성하기 전에 원래는 성, 비위, 전력,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한 가지를 추가한 게 바로 막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에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민들께, 유권자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후보들을 걸러나겠다는 공표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윤리감찰에도 착수를 했고 윤리감찰이란 건 총선 국면에서 당연하지만 후보 교체 등등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속보가 나와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방금 전에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7년 전 당시 제 유튜브 방송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래서 즉시 이 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영상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정봉주 후보가 말하는 당사자는 지금 그 두 다리 또 한쪽 다리를 희생당한 우리 국군 용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명 의원을 뜻한다. 뭐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저 당사자 우리가 해명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하기 어렵죠. 전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사과해서 될 문제가 있고요. 사과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 같은 경우는 사과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름만 말실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건 사과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상이 누가 됐건 하는 건 맞는 일인데 사과했다고 이 규책사위가 소멸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거나 엄청난 발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발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어와 단어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요즘 정치인데 저 발언을 해가지고 저 멍해를 안고 갈 수 있을까요? 국내 대표가 돼가지고. 저는 이 부분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어떠한 판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되는 정당이라면 저는 공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20여 일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아까 말은 그랬습니다만 이 대표의 말씀은 너무 한쪽이 치우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결전까지 가서도 30% 감상에 대해서 탈락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재심 신청도 했고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이 과감하게 다시 이 상황을 되돌아보고 공천을 취소하는 게 저는 그게 합리에도 부합하고 전략상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는 당이라면 당연히 공천 취소라는 결론밖에 없을 것이라는 건데 그러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천 취소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백지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친명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지역이 저기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이 또 후속 논란이 따르는 것이 더 많아요. 김동하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또 김동하 후보 경우는 좀 다른 경우 개인의 어떤 그런 이혹이 들쳐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몇 군데 있고 특히 친명 후보를 꽂아넣기 위해서 비명 후보를 빼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것을 철회를 하면 그러면 결심까지 오른 박용진 후보에게 그 자리를 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재명 공천이 모든 것이 근간부터 흔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본인들이 고민을 하겠지만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박탈해도 박용진 의원에게 그대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 그대로 그냥 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이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한 것이 조금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경향심과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건 또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이장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7년 전 당시 제 유튜브 방송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내가 이장명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함질에 이야기한 것은 이장명 전 의원도 과거에 과거에 목함질에 다리를 잃었지만 이장명 전 의원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DMZ 이야기하면서 2년 전에 있었던 그 두 명의 중사 지금 상사를 놓고 이야기한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장명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면 이장명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그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어야죠.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한 건 그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장명이 전화를 와서 사과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왜곡인 거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큰 딜레마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자신이 했던 말을 해명하고 덮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요만한 문제가 이만한 문제로 벌어지기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좀 엇갈리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리감찰을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정작 윤리감찰단장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자 추가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추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이 이제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 아침 했더라고요. 정치인의 말은 청금보다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일부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서 본인도 물론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저희 당과 국민들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를 착수했다. 이렇게 바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면 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지금 박용진 의원이 2위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전략공천을 받는지 만약에 공천이 전 의원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느 쪽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니까 이렇게 했더니 안규백 위원장이 원칙은 제3의 인물이 원칙이죠.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또 TV조선에서 감찰단장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하긴 했었는데요. 감찰단장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 바로 방송 직전까지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이재명 선조치 후보고 얘기도 자기 씨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공분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코앞에 둔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이 지금 매우 당혹스럽고 경황이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당 지도부 인사로서 직접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윤리감찰이 시작됐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치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무튼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해결책이 있다라는 말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정봉주 전 의원을 그냥 후보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옵션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에게 그 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승계해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재심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세 번째로는 정봉주도 아니고 박용진도 아니고 공천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밟아가는 그래서 전략공천을 누군가를 탁 짚어서 그 자리에 내보내는 뭐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규백 공관위원장의 그 뜻은 세 번째 전혀 새로운 제3의 임무를 그쪽에 내보내는 그런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감찰이 시작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송장님 감찰이 말이죠. 특히 정당이 감찰을 할 때 보면 징계 쪽에 무기가 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요식 절차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면죄부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보통 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찰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건 또 윤리심판원이 해요. 윤리심판원이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은데 그런데 가장 면죄부를 주로 하면 아마 경고, 경고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당원권 박탈 이렇게 되겠죠. 재명기는 당원권 박탈까지 가면 공천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저기서 경고 정도를 주면 공천을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4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를 할지에 따라서 지금 공천을 줄지 안 줄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저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이거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총천 눈앞에 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공천기구에서 공천기구에서 오늘이라도 조속히 결론을 낼 텐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임무를 내는 방법이 유력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흥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송 중에도 속보가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화 논란은 사실은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바로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대구 서갑 아닙니까?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 서갑 죄송합니다. 대전 서갑 후보,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이재명 대표가 저점을 꼬집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김일성 지령을 받은 무장폭동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여당 쪽도 조용한 건 아닌데 저런 발언, 그쪽에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국정 운영과도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관을 보여준다?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소환되는 거죠. 그것도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일본 제국지의 지배를 받는 그 시기가 대한민국이 좋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살기 좋았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국민 눈높이와 상치되죠. 그리고 당의 인식에까지 물음표를 던지는 이런 후보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주 4.3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사주를 받았다? 태용호 의원이 얼마 전에도 유사한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뭔가 노력하고 외연 확장을 하고 과거에 비판받았던 역사관에 대해서도 뭔가 수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다시금 뒤로, 뒤로 퇴행하는 모습을 후보들이 본인들의 입과 생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유권자들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현대사에서 벌어졌던 어떤 불행한 역사적 사건을 온 국민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해야 될 말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 구별을 못하면 사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해서 물의를 빚은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 있죠. 국민의힘이 공천 재검토에 나섰다가 공관이 만장일치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몇몇 신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수도권 유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도태우 후보의 발언 논란을 꼽기도 했습니다. 공천 취소냐, 공천 유지냐에서 결국은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당 내에서도 논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최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을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그런 보도를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사고를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을 다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처럼 모든 부분이 특히 역사에 대해서 이직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고 처한 입장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역사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성. 모든 사안에는 보편성과 구체성이 있는 건데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얘기는 이거잖아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관련 얘기를 공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이 그쪽의 인식에 상당히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것도 국민 일반인이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정신에 헌법 정신에 수록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약속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뜩이나 이번 선거가 공천파동으로 얼룩져가지고 정권 심판도 지금 굉장히 희석됐고 말이죠. 선거는 어쨌든 과거를 평가하는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그것도 희석돼 있고 선거 20회를 남았는데 또 막말을 가지고 양당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선거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정책 이슈나 민생 어떤 토론할 수 있는 쟁점이 다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합의의 문제예요. 나 이거는. 우선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딱 정치적인 정부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취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이 도토변사를 물론 대구에 출마한 분위기가 합니다만 이게 다 다른 지역구에 영향을 준다고요.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교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역사 인식과 달리한다면 괴를 달리한다면 공천을 철회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